안개마을의 테러를 일으킨 해적단을 잡기 위해 해적단 부보스가 있는 배에 잡입한 보루토와 아이들 조무래기들을 하나씩 처리합니다 안개마을 7인방을 흉내내는 젠미니들도 합류하죠 그때 해적단 부보스의 등장 너 비멸의 칼날 악하자 따라한 거 아니? 그의 무기는 개집개였죠 접근하는 잔챙이들을 하나씩 커트 메인 캐릭터인 카구라와 카와키가 집게사장을 상대합니다 오 전투신 꽤 괜찮은데? 한편 보루토가 있는 배로 향하는 사라다와 아이들 그런데 수상한 배에 접근을 감지한 해적단은 다가오는 배를 향해 과학링구 초전자포를 발사하려 하죠 그때 정의의 사도 보루토가 나서서 보구를 돌리게 만들며 해적단의 배를 괴멸시키는 데에 성공합니다 빡친 부보스를 뒤로하고 보루토와 아이들은 무사히 탈출하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해적단 내피소드 아 언제 끝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